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탄창을 넣고 5미터, 8미터는 됐지 않습니까? 5미터에서 제 방귀를 이용해서 연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산은 조금 빡세요.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여기 CQB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꺼져요. 끝났습니다. 다 됐고요. 문제 없어요. 운명의 시간 총재 다시 쏜다. 아작을 내버렸어요. 이쪽 안에는 다 맞는다는 얘기에요. 이러면 이제 8미터 도전 해봐야죠. 다시 충전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끄고